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개미들의 공공위적인 국민연금이 테슬라를 투자해서 수익 8000%를 올렸다는 참 웃기면서도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수년 전부터 테슬라 주식에 상당액을 투자하고 수조원대의 평가차기를 거둔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고 있어요. 14일 국민연금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 보고한 보유주식 현황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3분기 말에 기준을 했을 때요. 테슬라 주식을 한 792만 달러, 한 88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공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테슬라 주가는 48.54달러로 지난해 8월 액면 분할하고 2월 13일 현재 주가 813.32달러를 종용하면 6년 반세 수익률이 무려 8278%. 초대박이죠. 초대박. 와 엄청난 수위를 올렸습니다. 88억 투자해가지고 대단하죠. 거의 뭐 조단위로 보였다는 거죠. 액면 분할로 한 주가 5주로 늘어난잖아요. 그래서 현재 800달러대인 테슬라 주식 한 주의 지분가치가 2014년 3분기 말에는 9.71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국민연금이 미증권거래위 신고자료가 공시되기 시작한 최초 시점이 2014년 3분기일 뿐 최초 매입시기가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실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이보다 더 앞서지 않겠냐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더 앞서가지고 사지 않았겠는가. 국민연금은 테슬라 전체 투자 규모가 기금운용본부가 2016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해외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미증권거래위 공시자료에는 국민연금 명의의 계좌로 직접 보유한 미상장 주식 현황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운용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말에 기준 테슬라 주식을 한 1824억 원어치를 보유하였때나요? 그 보유 비중 순위는 해외 주식 중 76위로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344억 달러 수준을 고려할 때 투자액은 좀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당시 투자 비중이 비슷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 GM이 74위였는데 이때는 시총액 527억 달러로 테슬라를 훨씬 못돌았대요. 그 테슬라의 성장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적극적인 운영 판단이 개입한 결과로써 풀이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19년 국민연금의 테슬라 보유 지분율은 0.42에서 0.45%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는데 2019년 말 지분율이 0.42%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했던 과정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현재 평가가치는 약 3조 6천억 원 나름대로 선방 해가지고 수익을 진짜 극대화 시켰네요. 그래서 평가 차이 약 3조 원 이상 웃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테슬라의 승률에 못 미치지만은 국민연금은 2016년 말 기준에서 MS는 9,277억 원, 애플은 9,010억 원, 아마존은 6,786억 원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을 일찌감치 대거 보유해온 투자자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고 있어요. 최근 몇 년서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데다 국민연금이 추가 투자를 해서 보유 지분율을 꾸준히 높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말에는 현자 평가액은 MS가 벌써 3조 3천억, 애플이 3조 1천, 아마존이 1조 9천억 거의 한 2조 되네요. 이렇게 크게 많이 불어났죠. 이를 반영하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성과는 국내 주식 성과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하더라고요. 해외가 국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8년 기금 설정 이후 2019년까지 해외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0.08이고 국내는 5.5%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좋죠. 보니까 10%대, 5%대 되네요. 이처럼 국민연금이 제가 볼 때는 계속 국내 주식을 팔아 제치고 해외 주식으로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차고 매도한다고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문제는 좀 우량주나 국내 우량주나 좋은 주식들은 좀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참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자꾸 해외로 나가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들도 좋죠. 좋고 안정성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받쳐주고 보호해 줘야 할 역할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좀 투자해가지고 키워줘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외로 나가니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향후 삼전에서 얼마나 빠져나갈지 못했지만 이제 그만 빠져나가고 삼전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삼전 주가도 올려놓아야겠죠. 올려놓고 삼성전자 주식도 이제 좀 다른 테슬라 못지않게 상승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유심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듯 국민연금 나름대로 선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국민연금이 성공한 이야기만 들었죠. 또 실패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손해본 그런 투자한 종목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밝혀지진 않고 노출을 안 시키고 자기들이 잘한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자기 실적 좋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양면을 잘 한번 보고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홍보도 하고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돈 아닙니까? 국민연금 이걸로 해서 좀 많이 불려나가야겠죠.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성전자에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삼전주가도 올릴 수 있는 1등 연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1등 연금. 앞으로 언제까지 공공의 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1등 연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 년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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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